라디오 공개방송 나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? 네? 내 인생에 볕들 날은 한 번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! 그랬던 거 아닙니까? 그런 말만 했지 남편이 어떻다라는 건 얘기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! 교수 부인이고 그것도 방송 타서 이름 알려진 김태호 교수 부인이고 그런 얘기를 왜 그동안 안 했었냐고요!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! 불쌍한 인생인 줄 알고 다들 그동안 반호했던 거예요!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? 네? 아니 교수 부인이 무슨... 이젠... 누구 부인 아닙니다. 이혼했어요. 네? 이혼했어요? 기자들 전화 오면 받지 마시고 무대용으로 일관하세요. 아직은 일이 커진 게 아니니까 좀 더 감방해보죠. 지뢰에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.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정말 연예수야? 이것도 어떻게 노력한 거야, 어? 사기꾼! 거짓말쟁이! 서기? 흡! 여기! 수고! 아아! 아유! 노예수지 너무 네가 absolut 싫어해 널 불러본다 아직도 사랑한다고 널 불러본다 아직 너를 잊지 못하고 너만 아는 나라서 너만 사랑한 나라서 널 잊지 못하고